웨이클리 문데스리가 이번에 한번 갈텐데 요즘 독일 축구가 대세입니다 독일 축구가 잘 나가는 건지 프랑스 축구가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잉글랜드가 못 나가는 건지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를 옛날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4강에 한나라 국적의 감독이 세 팀 이상 섞인 게 이번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것도 독일이 어쨌든 최초니까 프랑스나 스테인도 없어요 그것도 독일이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구가 되게 전술적이다 아니면 전술사에 있어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보면 이태리 쪽이 좀 많고 아니면 네덜란드도 좀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죠 스페인도 좀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독일은 사실은 그렇게 막 떠오르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올라온 나게스만 감독이라든지 한지 플릭이라든지 토마스 투헬 이 감독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장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냐 사실은 거기서만큼이라고 보일 수도 없거든요 물론 떠오르는 건 맞고 그럼요 그건 맞지만 얘기하신 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레알이 감독을 바꾸려고 그래 바르셀로나하고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하마풍이 올리냐는 거지 아니죠 전혀 현재로 선술치기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야 이거 갑자기 막 독일 감독들이 대박을 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또 이제 상징적으로 또 바이르미네는 뭡니까 바이르미네 그거부터 따집시다 축구가 사람이 하는 거죠 축구가 인간미가 없어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이랬어 근데 이게 너무 잘하는데 이게 보면 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저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현역 때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기 나게스만 같은 경우는 스무살 때 초에 다쳐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뭐 선수 경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 전혀 없다고 봐야죠 프로 선수로 경험은 전혀 투영 같은 경우도 한 20대 중반에 다쳐가지고 역시 그만뒀고 네 한지 플리크가 그나마 바이르미네에서 뛰었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전혀 주정급은 아니었죠 강한 기억력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청소년 대표는 했지만 무슨 풀 대표를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류의 감독들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죠 프로팀 감독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뭐 독일에서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했냐 안 했냐를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 선출이냐 아니냐 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조금씩은 사라져 있지만 여전히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한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한 게 전부인 것처럼 받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토론하다가 막히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찾았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 어디서 공 찼어? 너 대표팀이 몇 경기 때였어?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뭐 요즘은 사실은 이거 막 토론하다 그러잖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모든 게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의 이 경기를 갖고 분석을 하자는데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점점 없애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했지만 아니 당연히 과거의 경험들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왜 있어요? 그냥 학생 때 배웠던 게 전부면 그 잘했던 홍보 잘했던 애들 선생님 시키면 되지 하지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영역인 거지 내가 배웠던 거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건 다른 영역이니 교육대학을 만들고 교육학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도 가르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면서 그걸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무명이었거나 잘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꾸 기용해서 아니면 정말 선수 때 잘 나갔던 사람도 그래야 자극도 받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옛날에 공을 잘 쳤지만 저렇게 연구를 해? 저렇게 분석을 해? 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박문석이 말씀하신 게 나게스만 감독이 말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나게스만 감독도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진 않았겠죠 살면서 아 그럼요 있겠죠 본인이 경기를 치르고 났을 때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잖아요 막상 경기를 90분을 치르면 감독이 경기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한들 경기 중에 내가 이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경기 중 90분에 몇 번이나 있겠냐? 없다 많아야 한두 번이다 하프타임에 그러면 결국은 그걸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 내가 하는 거는 볼 차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 전술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뭐 지금 프로 선수들한테 내가 볼 차는 걸 가르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아니 그리고 프로 레벨에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 선수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선수들한테 이게 무슨 인사이드 패스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아웃프런트로 쳐야지 막 이러면 탄지 플레이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라겔스마이나 투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여러 가지로 축구도 봐왔고 알려진 게 많은 것 같은데 한지 플릭은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는 요아힘 루에프 감독이 있을 때 이제 코치로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대표팀 코치 똑같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러고 나왔던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름이라는 선수생활도 좀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수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축구협회 쪽에서도 코디네이터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다가 루에프 감독이 뽑은 거죠 그래서 내 코치를 해라 이랬다가 이제 코치에서 물러나고 다시 협회 쪽으로 갔다가 뭐 단장 뭐 이런 류의 네 네 주로 이제 프런트직을 많이 맡았었죠 그리고 사실 바이름이렌 감독을 맡은 것도 얼떨결에 맡은 거잖아요 뭐 니코 코바츠 감독이 그렇게 물러나면서 사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름이렌은 다음 감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음 감독을 누가 하지라는 말은 이제 없거든요 사실은 한지 플립 감독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밟아서 올라와야 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큰 팀을 맡아서 독일 대표팀을 맡아봤던 경험이 바이름이렌에서도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축구적인 전술 스타일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을 할 때 류애프 감독이 전술가로서 많이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감독이 나는 그냥 시키만 하고 코치 야 니가 다 전술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분리해놓는 개념이지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류애프 감독의 말에 의하면 한지 플립 감독 같은 경우는 나의 빈자리를 내가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커버링을 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굳이 성격을 따진다면 굉장히 세밀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전술을 짜거나 그렇죠 그리고 세밀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올 시즌 바이렌민은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뒤에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전달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예컨대 뭐 크로스를 할 때 그러니까 가운데로 무조건 띄워놓고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을 만들지 말고 치고 들어가면 뒤쪽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좀 연결해줘요 야 48도! 46.5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컷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맞춤 전술로 어차피 뭐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은 결국 다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빠져있는 선수들을 지점을 해준다든지 음 아주 구체적으로 네 야 그런 건 약간 독일스럽다 그러니까 골이 나오는 과정이 밀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야 약간 독일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독일 축구의 전성 독일 감독의 전성 시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확인되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독일 감독이 우승한 게 클럽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독일 감독 자체가 누가 있었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감독들은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감독 그러면 레아겔? 그리스를 우승시켰던 오토데이제? 어 히치팔트?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레아겔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리스를 정말 재미없게 가지고 잃었잖아요 재미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전술가라는 사람은 부르지는 않잖아요 레아겔 레아겔을 승부사는 맞는 것 같아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데 천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끌어내는 네 이거를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독일의 축구나 독일 감독하면 느낌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으리 릴레커가 뭐라고 그랬죠? 잉글랜드와 독일 축구에서 그렇죠 뭐 축구는 11 대 11로 싸워서 늘 독일이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그러잖아 재미없는 게임의 대명수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든 게임에서 우리가 무슨 전술을 쓰거나 하건 열심히 싸우는데 항상 독일이 이겨 경기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신리와 결과를 굉장히 잘 가져간다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클럽 감독도 개겐 프레싱 클럽 감독은 이제 뭐 조금 다른 류가 되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뭐 클럽 감독 같은 경우는 마인츠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진 않았어요 마인츠 시절에도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마인츠 시절에는 가서 만나서 축구에 대해서 도르토르트 시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내가 마인츠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이런미넨이나 도르토르트 가면 이런 식으로 축구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투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느냐를 나는 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리버풀 가서도 5년 기다려줘 했는데 그 4, 5년 동안 자기 선수들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만들어서 약속한 5년을 채웠잖아요 5년 안에 우승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약속한 건 어쨌든 지킨 셈이죠 그러면 무엇이 바꿨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독일은 우리가 세계축구 전술사의 한 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헝가리 브라질 중심의 아주 공격적인 4, 2, 4 그렇죠 뭐 2, 3, 5 오버랩 들어가는 걸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랬더니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볼트 시스템과 카티나치오를 만들어 그랬더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토털사커를 만들어서 야 공격과 수비 다 같이 해버려 그랬더니 왜 그리움 알고사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기장을 좀 좁게 쓰면 안 돼? 어? 좁혀서?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바르셀로나가 크레이프부터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축구 볼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하면 상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을 놓고 왔을 때 자 독일이 있나요? 없죠 왜 독일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는 거냐 그 교수님의 일단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오! 잘 따라해 아니 근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영리한 카피캣이다 독일의 지도자가 뭔가 전술을 만들어서 뿌린 건 없네 뿌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만들었겠죠 만들었겠으나 뭐 최근에 뭐 개겐프레싱? 뭐 이런 것들 근데 개겐프레싱도 그러니까 개겐프레싱이 완벽한 독일 변화의 전술에 있는 독일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부분 전술이죠 그렇지 그리고 아까 했던 그런 압박 뭐 토털사커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섞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걸 전체적으로 다 압박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개겐프레싱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퍼 같은 경우도 카테나치오 스위퍼 이런 것도 그렇죠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네 그렇죠 세계 최고의 리베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세계 최고의 리베로 아니 만든 거는 이탈리아나 스위스 쪽에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에 완성을 독일이 한다는 거죠 완성을 약간 얄밉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네 그렇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진 않아 리스크가 있어서 하지만 잘 맞는 게 있으면 난 빨리 쫓아가 남의 거를 일단 잘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좋게 포장하면 완성형은 엄청나게 그렇죠 완성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감독들은 데이터 같은 거에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IT 네 여기에 이제 나게스만 감독을 조금 못하면 나게스만 감독 같은 경우도 호펜하임을 성행팀 감독으로 처음 맡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호펜하임의 그 모기업이 SAP잖아요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IT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저도 그 과거에 김진수 선수가 뛸 때 그 히트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찍힌 걸 봤거든요 아니 왜 김진수를 안 쓰지? 막 이랬는데 아 여기서 훨씬 더 터치나이도 많이 가는데 아니에요 다른 선수가 더 전망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테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껴맞추기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을 할 수 있게끔 나게스만 감독한테 잘 어울리는 팀으로 갔고 디딤돌로 이제 RFC까지 잘 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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